식품위생심의, 물론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곳곳에서 심의 의견에 등장을 하고 좀 전에 위해평가에서도 뭡니까? 위원회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,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보니까 3가지가 있었죠. 첫번째 식중독이죠.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안. 두번째 농약이나 중금속 등 유독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에 관한 사안. 세번째 기준 및 규격이죠. 결정은 누가 하지만 기준 규격의 결정은 식약처장이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받죠. 반면 4번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은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은 인정원의 업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정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